명파리, 명파리라는 네이밍도 방송 지지자들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용파리 사건을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얘기도 한 민주당 관계자가 저에게 직접 한 바 있는데요. 비판 허용, 긴급 공지 내용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은 거센 역풍을 불어왔습니다. 제명이네 마을 긴급 공지, 지금까지 모든 네거티브 금지했지만 특정 후보 사실 기반 비판 전면 허용한다. 제명이네 마을이 지금 족쇄를 풀었습니다. 정봉주에 대한 비난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정봉주 후보 징계 청원이 게시됐고 강소원 당원들은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파리 발언이 후보직 사퇴 요구까지 불러온 건데 정봉주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명파리가 누군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힌트는 좋습니다. 정 후보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기자회견을 보고 발끈하고 머리 쳐드는 사람들이 명팔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고개 쳐들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다른 최고인 후보들이 일제히 정봉주 후보 표현대로 나면 머리를 쳐들고 발끈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인 후보 모든 판단 당원들이 할 일 전영희 최고인 후보 내부 총질 맡아도 그만하라. 내부 총질을 규정했어요. 이현주 최고인 후보 당원들이 상처받았다. 강순호 최고인 후보 나 이재명 더 팔겠다. 한준호 최고인 후보 명팔이 누가 하고 있냐. 김병주 최고인 후보 당원들을 비웃음거리로 잘라시켰다라며 다른 최고인 후보들이 일제히 정봉주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그러면 명팔이들이 이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명팔이 보고 명팔이라고 하면 명팔이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명팔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아니 본인이 누구를 명팔이를 보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봉주 후보가 보고 있는 명팔이는 힌트를 줬잖아요. 기자회견 끝나고 발끈한 사람들이 명팔이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저런 분들 보고 명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저런 분들이 명팔이라고 명팔이는 아니라고 또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제 머리로서는 누가 명팔인지 참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 되어버렸잖아요. 강령까지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빗대서 내가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걸 가지고 명팔이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명팔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중시조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되어버린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게 문제가 있고 그걸 바꿔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주인인 그런 명주당에서 이전에 정봉주 후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정통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팔이 안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수현 의원님. 네.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 상의에서는 후보 사퇴나 폭풍이 거세인데 이재명팔이 안 한 그리고 자력으로 당선된 박수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될 때만 해도 확실한 수석 최고위원으로 쭉 진행을 돼 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부상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치가 불안해졌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유튜브 방송인가 나가서 뭐 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대표도 자기가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쉽게 해서 일극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어느 당이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대표 임기 중에 당이 운영되는 것이지 왜 이재명 대표만 유독 일극 체제라고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나요? 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우려를 하기를 정봉주 전 의원의 특성상 발언이 굉장히 튀게 하고 본인이 올해 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할 것이다. 그것이 당의 질서를 좀 흐트려들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봉주 후보가 1위에서 점점 계단이 떨어지면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어떤 불안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던지는 승부수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좀 무리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팔이 발언은 무리했다. 그럼요. 그리고 아니 당 대표 되실 분과 최고위원이 거의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와 함께 최고 지도부를 구상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위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 있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재명 무슨 대표를 거의 무슨 황제처럼 신격화하는 이런 당의 분위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원 중심으로 가면서 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이 힘든 정국을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이 그런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인데. 아마 그동안 그냥 평탄하게 왔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 정봉주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요동이 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팔이 발언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 박소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사실은 김두관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명팔이라고 불렀냐 안 불렀냐의 차이예요. 일극 체제 문제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특정 그룹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 당대표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정봉주 후보는 했지만 김두관 후보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양성이 민주당에서는 중요하다. 주장의 맥은 같은데 발언은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들어봤을 때. 명팔이. 후보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사퇴할 만한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명팔이 발언 이전에 사퇴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한다고 치자. 아버지가 재벌 총수인데 내가 큰 아들인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회장 승계를 해줄 것 같단 말이죠. 내가 첫째인데. 그런데 뭔 얘기냐 하면 재산 상속 과정에 있어요. 상속만 끝나면 나 아빠 뒤통수 칠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버지한테 들킨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마 맞군요. 아버지. 그렇게 들켰으면 아버지 저 유학 갈게요.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쟤들이 내가 없던 얘기를 한 건데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아버지 팔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봉주 후보가 이번 판에 사퇴하거나 탈당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니라고 한 걸 안 했다는 증명도 내보지 않으면서 다른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쟤들 아버지 팔면서 뒤통수 칠 애들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더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수긍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나 저렇게 밀리나 한 4등 정도 겨우 할 걸. 저는 제가 정봉주 후보였다면 수석하는 걸 처음부터 포기했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출마 못한 사람이 지금 왜 수석 자리가 중요해졌습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재벌 총수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 그룹의 얼굴이 정봉주가 돼서 되냐? 내가 당원이라도 싫어요. 대표 대행의 의미다. 본인은 수석이 아니라 차석을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돼요. 모렴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당대회가 한창이라.